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얼마전에 한 3일쯤 된 것 같아요 x870e 그리고 x870 신형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pc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에요 x870 x870e는 재탕이다 비싸게 나오면 안사는게 맞다 기존 b650 보드나 x670e 보드가 더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 얘기에 매우 동감합니다 왜 동감하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amd를 까는 영상 보드사를 까는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가격이 오픈되는 x870 제품의 제일 싼건 어떤건지 한번 볼게요 asus 제품이라서 프리미엄 정책이 좀 붙어 있겠지만 제일 싼게 44만원 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그럴거에요 아니 성조님 제 기억하기에 x670e 제일 저렴한 것도 대충 40만원대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라고 하실 겁니다 음 글쎄요 제가 x870 칩셋은 b650 칩셋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러니까 x870을 b650e 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b650e는 제일 싼게 얼마였을까요 b650e 이게 진짜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가격을 한번 보죠 b650e 찾기도 힘드네요 이제 구형제품이 됐다고 바로 눈앞에 안보이게 해놨습니다 여기 제일 싼거는 34만원 사실 많이 품절나가지고 더 싼 것도 있었는데 안 뜨는 거에요 풀사이즈 보더라도 34만원 거의 10만원 쌉니다 10만원 쌓아요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둘이 기능적으로 차이가 어떻고 저렇고 뭐 비교를 할 테니까 그거는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이렇게 까이는 이유에 대해 부터 알려드릴게요 칩셋에 대해서 자세히 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참조하는 k4존 국내 최대 커뮤니티 자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x870e는 칩셋이 2개입니다 아시죠 지금 2개에요 그리고 그냥 x870은 칩셋이 1개입니다 뭘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칩셋 비교를 표로 살짝 올려두셨는데 x670e하고 x870e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cpu에서 내려오는 레인 차이가 없어요 그래픽 쪽이나 m.ssd나 남는 레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최대 레인 총개 똑같습니다 usb 지원폭 똑같고 사타포트 숫자 똑같고 usb 포를 x870e는 기본 지원이고 x670e는 들어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습니다 선택 사양입니다 자 그리고 b60e와 x870을 봤을 때도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추가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눌러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x870e하고 b60e는 똑같은 제품이고 x870e하고 x670e는 똑같은 제품이라는 걸 이 표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공식 발표했는 내용 한번 같이 보면 안돼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cpu에서 나오는 레인드 이거는 완전히 똑같아요 이것을 살며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제가 뭐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가져온 자료 중에서 b650에 관련 자료이긴 한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틀린 그림 찾기 하면 없거든요 위에는 램이고 뭐 밑에는 usb 그 밑에는 사운드에다가 tpm 뭐 이런게 들어가고 bci-e레인도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고 usb도 어떻게 들어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차이참은 이제 usb4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빼고는 틀린 그림 찾기라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 부분 같다고 칩시다 usb4 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그럼 나머지는 칩셋이 다른가 같은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빼고 공식 발표했던 자료 중에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이게 x670e 보시면은 upstream 칩셋 downstream 칩셋 칩셋 칩셋이 두 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적혀있죠 칩셋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행으로 그려놨죠 칩셋 마찬가지로 두 개입니다 비교해보기 좀 어려울 테니까 아까 똑같다는 부분 있잖아요 cpu에서 나온 레인 보고는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두겠습니다 가려두고 우리가 칩셋만 같이 훑어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밀어두고 칩셋 부분만 같이 보면 되겠죠 칩셋 부분을 봤을 때 일단 pick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중간에 선택하겠습니다 20기가짜리 하나 10기가짜리 두 개 왜 여기에 20기가 하나 10기가짜리 두 개 이렇게 해서 pick1 이 부분이 똑같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0기가짜리 8개 USB 10기가짜리 8개 일단 10기가짜리가 어딘지 한번 보죠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네 개 일단 여섯 개가 여기 있어요 또 10기가짜리 있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아직 두 개를 더 찾아야 됩니다 체크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속 USB가 12개입니다 저속 저속 USB 여기 여섯 개 여기 네 개 여기 한 개 여기도 한 개 그러면은 12개 여기도 12개 똑같이 찾았죠 여기 12레인이 필요하다는 건데 12레인은 이따가 체크하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볼 거는 여기서도 pick1이죠 사타 포트가 네 개에 PCIe 네 개든지 사타 여섯 개에 PCIe 두 개 사타 포트가 PCIe 몇 개를 먹는지 우리가 이거 가지고 가늠할 수 있겠죠 숫자가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타 포트 하나당 1레인을 먹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똑같이 여기 사타 포트 네 개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 이거를 PCIe로 볼 수도 있고 사타 포트 두 개로 볼 수 있다고 되겠네요 근데 이거 PCIe로 보겠습니다 사타 네 개짜리는 뭐죠? 사타 네 개에 PCIe 네 개죠 그러면 이거 하나 묶어서 날리고 이거 묶어서 날리고 2를 더 찾아야 되는데 음... 2가 없습니다 2가 없어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해서 날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녹색 영역 녹색어치 했어야죠 자 요것도 해결됐습니다 나머지가 총 12레인이 나는데 얘도 남은 게 12레인이면 이제 합이 맞는 거죠 여기에 4, 2, 렌더 포함이니까 1 그러면 여기 7, 그리고 여기 4, 11입니다 1 어디 갔지? 1이 안 보이는데 대충 12나 11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같다고 넘깁시다 그래서 보시면은 x670하고 x870하고 사실상 칩셋에서 나오는 레인의 총합은 같다라는 거 우리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엄청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씩 소거법으로 보니까 똑같죠? 구조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습니다 결국 방금 전에 봤을 때 x870, b60 이게 똑같다는 것도 금방 유추가 돼요 위에 거 똑같았잖아 아 밑에 거는 안 봐놓고 뭘 똑같아요 할까봐 사실 밑에 것도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귀찮아서 넘어간 건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칩셋이 하나죠 얘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고 소거법으로 똑같이 하면 똑같이 끝나요 근데 방금 x870 했으니까 x870 추가적으로 안 하고 넘어갈게요 똑같다 자 우리가 똑같은 거 확인했어요 똑같은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x870 보고 있는 이 제품은 실제로 b902랑 비교해야 된다 그럼 b6902 중에서 제일 싼 거는 이 가격이고 저거는 가격이 비슷한 거랑 비교해볼까요? 지금 이거는 기가바이트니까 기가바이트가 비교적으로 싸게 팔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서스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에이서스 저거는 가격이 비슷한 거 더 싼데 하여튼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하면 될 겁니다 한 4만원 더 싼 b6902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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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전에 봤던 x870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적었을 때는 x870이 더 비쌉니다 똑같은 sdcom 기준으로 봐도 한 3만원 더 비싸요 초기 출시 거품이 묻었다고 생각합시다 옵션을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보기 쉽게 일단 전원부부터 봅시다 전원부 1120원폐 똑같이 1120원폐 이거는 메모리 8000까지 지원한다는데요 역시 신형이 좋네요 낫나요? 아니죠 b6902랑 비교하면 똑같이 메모리 8000까지 지원합니다 이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처음 출시할 때 지원하던 메모리 폭을 얘기하는 거라서 6400도 있고 실제로 지금은 8000까지 다 지원을 합니다 cpu 7000cd 쓰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오버클럭을 해봐도 x870하고 b6902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요 램오버가 메모리 호환폭도 똑같고 램오버 똑같으면 뭐다? 사회사는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 메모리 용량 최대 지원도 얘도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 똑같이 192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점 없어요 착각하신 분인데 아주 초기에 48GB 단일 램 나오기 전에 적었던 거라서 그래요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픽카드 연결 PCI 5.0인 건 똑같고 m.2도 PCI 5.0 있고 4.0도 포함되어 있죠 m.sslot 여기 4개 여기도 4개 똑같습니다 SATA 여기는 2개 여기는 4개 SATA 슬롯은 B60E가 더 많네요 그러면 차이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USB4 지원한다 안한다 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USB3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4를 지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USB4가 꼭 필요한 분 몇 분 해야 될까요? 사실 그 정도 속도가 굳이 필요한 경우가 잘 없죠 외장 하드가 지원하는 경우도 드물고 이 GPU 쓰기에는 또 애매한 성능이고 사실상 이게 필요한 분은 드물 겁니다 USB4 쓰신 분도 별로 없고요 그 해상도 그래서 이거 4 하나 있는 것보다 저는 3.0, 3.1이 여러 개 있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USB4냐 3냐 그런 차이가 있다 남을 쭉쭉쭉 봤을 때 얘는 5대5,7,3 싹으로 썼어요 897 썼어요 근데 여기는 뭐다? 제일 위에급 ALC4089 썼죠 오디오칩도 좋은 거 씁니다 누가 B60E가 그리고 얘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하는데 여기는 없다 그리고 이거를 단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장성이 오히려 더 비싼 X8709인 것 같은데 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후면 포트 보시면 되거든요 상품 상세정보 들어가서 후면 포트를 보시면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누가 봐도 누가 더 고급 보드예요 B60E가 더 고급 보드입니다 보시면 내장 출력도 얘가 한 개인데 얘는 두 개 있고 C타입 똑같이 두 개 있습니다 물론 이쪽은 좀 더 고속 C타입이긴 합니다 대신 USB 포트가 대폭 삭감됐죠 고속 포트 하나 넣었다고 USB 숫자 많이 나죠 여기 총 C타입 빼고 생각했을 때 6개인데 여기에는 고속 포트만 6개 가지고 있고 저속 포트가 4개로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4개의 USB 포트가 차이 나는 거야 아 위에 두 개 됐으니까 두 개 차이인가요? 하하 어쨌든 포트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광출력 라인 출력도 더 많아요 그리고 시모스 클리어 버튼도 있어요 누가 봐도 B60E가 고급이다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보드를 자세히 훑어봐도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그래픽을 쉽게 빼는 거는 프라임 버전에 넣어놓은 거 칭찬해 드립니다 요새 이거를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걸 알겠어요 펜헤더 얘가 더 많죠 얘는 디버깅 코드가 있죠 숫자 혹은 영문으로 내 보드에 어디가 일어났다 내 장치에 어디가 일어났다는 걸 쉽게 알려줍니다 이거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방열판 M.2 SSD 전용 방열판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4개의 M.2 SSD 전부 다 가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스틱스 모양으로 불빛이 들어오죠 좀 더 이쁩니다 방열판에도 방열판 만듬셔도 스틱스가 조금 더 크고 이쁩니다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아까 얘기했다듯이 사운드 차이도 나고요 기능 지어봤을 때 누가 봐도 B690E가 더 좋습니다 이 X870보다요 결국 X870 어떤 느낌입니까 아니 B690E랑 똑같은 거를 USB4 기능 B690E에도 있는 놈이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께요 깃발에 보면은 USB4 넣어서 파는 거 있어요 이거 이 제품 USB4가 들어가 있거든요 선택 사양이니까 집어넣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 39만원이죠 아까 만듬셀 봤을 때 떨어져 보이나요 X870 프라임보다 얘도 디버깅 코드 있고 방열판 다 덮어놨는데다가 전원부가 밀리기를 하나 전원부 더 높죠 얘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 가격은 더 싸고 후면 포트만 봐도 그렇고 그러니 지금 사실상 X870은 B690E랑 똑같은데 이름을 870을 리네임하고 더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내놓은 제품입니다 심지어 이거 둘이 같이 판매하고 있으면 어떠한가요 당연히 이거 안 사고 이거 사겠죠 좀 아는 유저들은 그래서 B690E 상당수 제품들이 단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눌러보시면 알 거예요 다나워에서도 이미 밀려서 없고 B690E 눌러보면 판매물이 100 이하되면 물건이 없는 거거든요 판매물 100 이하로 떨어진 애들이 엄청 많죠 이제 다 안 들고 올 거예요 왜? X870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실상 기능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리네임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아먹는다?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습니다 X870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70E가 대부분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인기리에 팔리던 애들 물건 없어가지고 더프 플러스 물건 없고 카본 물건 없고 카본은 물건 없는지 좀 오래됐습니다 스트릭스도 물건 없는 애들 다수 보이고 프라임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다 빠지기 시작했죠 비싼거 팔아먹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3개월 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고 USB4만 지원하냐 안하냐 차이다 사실 USB4 지원하는 B6502도 있고 X702도 있기 때문에 USB4 지원하는 제품 사면 또 똑같다 신형 나오면 가격이 오르지 뭐 레몬오버가 특별히 더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잘 되어봤자 200 그렇게 잘 되었고 칩셋에 큰 변경점이 없기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하고 상위 그러니까 후속기로 나올 X8층을 살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렸던 겁니다 이거 말고 앞으로 나올 비보드도 참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그거는 나오곤 안되니 까지도록 하고 보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이름만 바꾼 제품입니다 아직 그래도 구형들 조금 남아있으니까 나는 이래 얘기하면 또 꼬아서 본 사람이 있더라 아니 전만 뭐 재고 떨어야 하려고 구형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신형이 뭔가 더 좋은 게 있겠지 라고 하는 건 멍청한 생각이고요 참고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팔아먹을 X2702나 B6502가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지금 그래도 아직 괜찮은 제품 조금 남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B6502가 소량 남아있을 거고 EF는 조금 남아있을 거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사는 게 오설픈 X870 사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물론 한 3개월 전에 제 말 듣고 사셨으면 지금 흐뭇하게 웃고 계시겠죠 그렇게 짧게나마 신형 보드에 대해서 후기 한번 후기? 차이점? 한번 알려드렸고 역시 신형 보드는 그냥 비싸고 별 차이가 없는 놈이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아니, 막상 보드 보면은 좀 세부적으로 다른 거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다이어그램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마스터 시리즈거든요 X8702하고 X3702입니다 그거를 통째로 긁어왔습니다 보시면은 틀린 그림 찾기에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맞죠? 거의 차이점이 없어요 그 보시면 CPU쪽에 USB4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거 하나 차이나고 이거 들어가는 밤에 CPU쪽에서 나오는 M.2 레인이 좀 빠졌겠죠 빠졌고 칩셋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똑같고 약간 구조가 달라 보이는 거는 원래 그냥 칩셋에서 나오는 거 레인 숫자가 똑같더라도 설계는 약간씩 다르게 해서 뭐 저속 포트 여러 개 지원하느냐 아니면 고속 포트 몇 개 지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기점이 있다고 보면 되고 자세히 훑어보면서 레인 개수 계산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실물도 차이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음에 짓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나 AMD 이런 좀 잘나간다더니 저렴 돼서 똥을 싸네 라는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면 꼭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 마음에 짓겠습니다 이만 물러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우리 chamber 여러분 헉 여러분 여러분 뱻는 여러분 여러분 ologically 여러분